우리는 인도하시는 분만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열린 성교 방송은 정말 하나님이 기한 세우신 열두 사도 제자 선지자를 불러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해서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참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세계로 열린 성교 방송국이다 여기 선편의 말씀들이 세계 만방으로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기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53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10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또 마태복음 26장 27장이나 그 진짜 매기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을 풀어나가는 데는 반드시 10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이 연결되어져야만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22편 10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이 다윗이 보시기에 앞으로 다윗의 가문, 다윗의 시대, 다윗의 족부를 통해서 천 년 후에 다시 성대에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이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와 전 세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 세대도 볼 수 있고 또 현 세대도 볼 수 있고 또 미래의 세계까지 이 말씀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어찌하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이란 분은 어떻게 천년 후에 울고 메시아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자 여기는 아주 귀한 진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봅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었으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0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참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는 아버지의 디인이 스물세자와 또 어머니의 디인의 스물세자가 함께 만나서 우리 육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디인 속에는 어머니의 디인이 스물세자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육신을 이루는 인간들하고는 차이점이 그래 그래서 제가 2, 4, 5, 3장을 풀어나가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일까? 어차피 다 깨달아지는데 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디인이를 안 불러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모양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의 디인을 불러받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아주 초라하고 가냘프고 마른 막대기 같고 얇은 순 같고 이런 비유들을 지금 제가 2, 4, 5, 3장을 강의를 해나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오늘 나갈 4강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풀고 오게 해 4강 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 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거는 다잇 자신이 다잇이 하나님의 법에 매달리고 매달리는데 다잇이 숨쉬는 소리까지도 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불을 짓고 기도해도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록된 말씀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풀리고 열려야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이제 이 세계로 열린 성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풀어나가는 그 이사국 3장 속에 그렇게 아주 깊은 진리들이 숨어져 있다 내 신음하는 손을 어찌들이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치 않아 있거든 다잇이 한 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낯과 밥 없이 주야장청 불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오늘 풀고 나자 보자 6절을 보시면 자 12, 26절을 보시면 왜?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요 벌레가 뭐냐 자 벌레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정자 그 벌레 한 마리 자 지금 다잇이 이 말씀은 자신이 이게 아니고 천년회월 그 예수라는 구원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전생도 볼 수 있고 현사도 볼 수 있고 또 내세까지 영혼시대까지 볼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나는 벌레요 자 사담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 인간의 졸음거리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신학교 들어가서 큰 혼란을 그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따뜻한 사람들도 개척해놓고 개척 그날만 모이지 개척 다 끝난 그 다음 날 부터는 나 혼자야 그대로 자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벌레요를 받았고 또 자의 자신도 벌레요를 받았고 우리 목회자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레요를 받아버려야 돼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단지 너희 인생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찾아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종들은 전부 다 고하라 그래 고하 고하 가부 자 세상 육신의 아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혼들이 전부 다 고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속에는 흙 먼지 티끌들이 죽어 있어 영혼이 죽어 있어 자 이 말씀 자 멀찍에 야 우리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세상에 떨어졌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아버지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응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버릴수고 밤에도 잠잠치 않으니 이거는 10편 앞에 19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9편 자 다이시라는 분은 자 앞에 1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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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셔서 1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열어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10편 이사야 자문 전도서 이것이 쫙 연결되어져야 이제 신앙이 풀리거든 어 풀리거든 자 10편 19편 자 2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금 자 제가 풀고 있는 이사야 5절 3장이 끝나고 나면 10편 19편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과정을 잘 이해 나가시면 자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어로 하는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지식도 한계가 있어 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전부 다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나 성경을 풀어나가면 한계가 없어요 제가 풀어나가는 이 설교방서는 한계가 없어 맨날 파도 새로운 말씀이야 맨날 파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언어로 전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연결시켜서 풀어나가면 끝없이 끝없이 그 문포하들이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나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지식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 밤이란 문제가 뭐냐 아까도 10일 20분 나오지만 다윗 앞에 있는 이 율법이 바로 밤이에요 밤 밤 날마다 이 밤하고 밤하고 자신하고 다윗은 이렇게 항상 언어를 주고받는데 대화가 없어 이 말썸 앞에 다윗이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냥 언어가 없어 들린 소노도 하나님하고 그냥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? 하나님은 저기 있는 분이 아니고 저기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다윗 안에 계신 분이에요 어 어 자 내 안에 계시는 그분하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지 여기 있는 분하고 교제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 단지 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진 것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보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 성령님 성령님 밤이 무엇입니까 낮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인생을 세상에 내버려놓고 이토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어렵지 그러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이 선지자가 가만큼 귀한 시대예요 이제 선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선지에 놓치면 아무리 소용해도 발부당 쳐도 선지자 못 만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 대게도 나단이라는 선지를 붙여줬고 키석야 왕에는 이사야라는 선지를 붙여줬고 또 엘리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바스야들 엘리사를 만나 길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로 삼아라 오늘 앞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부문 들어서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어짓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아무리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응답은 우리 인간의 오감 육가 부른 척도라하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는 과정은 딱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열려버려 이해되어버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냥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이야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음성은 전부 다 가짜야 자 내가 부부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이 전부 다 이해되고 깨달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요 육이라는 어둠 그림자는 밤은 누구냐 밤은 바로 자 내가 나 나 내가 밤에 앉아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밤이 자 낮으로 내가 변해야만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눈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냥 이해가 되어버려 깨달아지어버려 하나님을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제 이제 그런 비밀들이 요 10편 22편하고 2,4,5,3장하고 쫙 들어있기 때문에 어 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잠깐 나눌 시간이기 때문에 자 3절 보시고 이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주 거룩하신 분 무엇이 거룩하신 분일까 아무리 내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육신으로 거룩한 게 도대체 뭔가 어 근데 거룩한 걸 나는 벌레여 저주받은 인간이여 더러운 인간이여 왜 자꾸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요 어 도대체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 앞으로 풀어야 난전이 이게 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 그래도 어 내가 아무리 없는 짓 안하고 살라 그래도 과연 윤리 도덕이 도덕적인 일이므로 나쁜 일인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길은 험하고도 몰도하다 그런데 단지 하늘나라는 무식한 자는 못 가요 무식한 자는 못 가 반드시 말씀이라는 이 생명책이 밖에 있는 생명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가지 말려도 그냥 가요 어 혼자 하늘나라는 힘으로도 농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목회자는 애쓰고 힘쓰고 하늘나라를 찾아가는데 다 가는 길은 이 말씀이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지만 그래서 사절 한 절 돌보면 우리 열저가 죽게 의리하였고 의리하였음으로 저희를 큰지 신다 열저 열저가 뭐냐 성계에 기록된 의인들 그 허당한 구름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 의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약시대 의인들은 보이질 않아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대로 바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저희가 죽게 부르죠 구원을 얻고 죽게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 창책의 창책 1장이 기록되어 있는 첫째부터 둘째나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날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지 않고는 밟지 않고는 자 못 올라가요 이제 다 목회사들이니까 저는 이게 세상 언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자 그 10편 22편 14절을 자 보시고 정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입을 벌림을 찢고 부르지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으리며 내 모든 뼈는 얼그레였으며 내 마음은 촌매같이 녹았어 내 속에서 녹아나니라 자 말씀하고 내 육신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뼈도 살도 피도 육신에 아무도 물도 받았지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다 쏟아내야 돼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촌밀같아서 내 속에 다 녹아내린다 이 뭘 음미합니까 자 우리는 말씀한자를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내 속에서 녹여야 돼 그런데 이거 본다고 녹아지는 게 아니고 많이 본다고 녹이지 않고 한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품고 품고 이렇게 묵상으로 살다 보면 저들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또 부탁하지만 이 제목설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우리 어느 세상 어느는 한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설계를 해나가다 보면 그냥 열리게 되어있어 저지를 열리어 저는 이 열리는 방법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3번 강의했고 또 게시록 1장 3장을 또 3번 강의했고 이런 강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리지 말로 그냥 열립니다 그렇게 기회는 하시고 오늘은 이따 오후에 점심 맛있게 하시고 53장 6절 그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무한 힘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 왜 나 때문에 왜 그분이 십자가 찔리느냐 이거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용 3장을 이 53장 그냥 열려버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치 이따가 오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